삼성 SDI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둔화세에도 작년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올렸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22조 7,08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매출 증가에는 헝가리 신규 라인 조기 램프업 공이 컸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3분기, 헝가리 궤드에 위치한 일공장 신규 라인을 조기 증설했고, 이를 통해 P5 공급 확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5 배터리는 삼성 SDI의 주력 제품이자 프리미엄급 모델로 독일, BMW, 아우디 등 최신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는 올해 1분기 고용량 프리미엄 배터리 P6 제품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반면 연간 영업이익은 1조 6,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일부 제품 재고 증가에 따른 손익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1조 7,334억 원으로 수익성